이력투적입니다 이력투적 이거 보이십니까 아 치기면 치기 연어장이 했는건 모르겠지만은 깔끔하게 잘 붙였습니다 아 저도 타일 하지만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붙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정말 잘 붙였어요 안 보세요 딱 딱 맞잖아요 딱 딱 숫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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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제가 붙인기라 이 말입니다 타이로 필요하신 분 인테리어 해드립니다 창원 인테리어 공백집니다 010-9674-5844 입니다 010-9674-5844 창원 타일공사 입니다 창원 인테리어 공백집니다 010-9674-5844